세상의 도시 세계에서 부자들이 가장 많이 모인 도시는 억만장자 수 92명에 이쇼피 Nord이88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에서 억만장자가 가장 많은 도시 팝 ! 펜 ! 어떤 도시에 부자들이 제일 많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2장 10위! 싱가포르 억만장자수 31명 총액 953억 달러 싱가포르 1위는 장융 9위 미국 샌프란시스코 억만장자수 37명 총액 907억 달러 샌프란시스코 1위는 더스틴 오스코비츠 8위 인도 문바이 억만장자수 38명 총액 1493억 달러 문바이 1위는 목해시 안바니 7위 중국 선전 억만장자수 44명 총액 2202억 달러 중국 선전 1위는 마와 텅 6위 중국 상하이 억만장자수 46명 총액 1307억 달러 중국 상하이 1위는 콜린 후앙 5위 영국 런던 억만장자수 56명 총액 2127억 달러 영국 런던 1위는 렌 불라 바트니 4위 중국 베이징 억만장자수 67명 총액 2182억 달러 중국 베이징 1위는 장이민 3위 러시아 모스크바 억만장자수 70명 총액 3017억 달러 러시아 모스크바 1위는 불라티미르 포타닉 2위 홍콩 억만장자수 71명 총액 3210억 달러 홍콩 1위는 리자오지 1위 미국 뉴욕 억만장자수 92명 총액 4240억 달러 미국 뉴욕 1위는 마이클 블룸버그 뭔가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고 그럼 어떤 바쁜 CEO들이 막 뉴욕거리를 헤매고 이래서 뭔가 뉴욕이 나올 것 같았는데 1위네요 저도 꼭 한번 가서 여러가지 동기부여를 받았으면 하네요 맞아 맞아 이 억만장자라는 단어가 순자산이 하나로 1조 1800억 원이 초과하는 사람을 잃고는 말이래요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들을 저는 한 번이라고 보고 싶고 이 사람이 아침부터 뭘 하는지 이 사람 습관한 건지 따라할 건 따라하고 싶거든요 100억만 있어도 굉장히 부잔대요 아 그렇구나 상상도 못하겠다 오늘 한껏 부러웠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가지실만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주제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